이제 그만 자. 어. 나 밖에 있을 테니까. 응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밤을 세 쉬겠다. 아이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해. 차 안 만 자. 누워. 내가 5초 안에 잠들게 해줄게. 어떻게? 누워보면 알아봐. 자. 뭐야, 시집이야? 응. 치과처럼 책과 거리가 먼 사람한테는 이게 명약이지. 나 책 진짜 많이 읽거든? 그래, 그럼 감명 깊게 읽은 책 5초 안에 대봐. 5, 4. 안 읽고 뭐 해. 자, 그럼 읽는다. 뭐. 그냥 들어도 좋고 잠오면 더 좋고. 문지기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라고 말하는 것이 내 직업이다. 당신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내 직업이다. 다음날도 당신을 부정하기 위해 다음날도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내 직업이다. 그 다음날도 당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내 직업이다. 그리하여 나의 사랑을 부... 그 다음날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내 직업이다. 처음 해 준 사람이 누구야? 있어, 어떤 사람. 아주 따뜻했던 사람. 에이씨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